너무 얼굴이 빵떡이야 희망이 형은 왜 다 다녔다고 하는거야 희망이 형 주유를 잘 타신다 넌 지금도 너무 추운데? 설레임 희망 희망 가져와 가져와 아아아아아아 엠 셀러 American 꽃 물 물 물 물 물 물 여러가지를 찍어서 오늘부터 공구통도 가지고 다닌다고? 응 발이랑 손을 따뜻해야지 여기가 위인가? 뭐가 위야? 응 짧은게 밑에 하지 짧은게 밑에 하지 짧은게 밑에 하지 위? 근데 아들 왜? 아들 자랑하지 않고 싶잖아요 헷갈려 나는 여부가 그거라고 해서 나는 그거라고 하는데 어머 이거 어떡해 근데 이게 위다? 아니야 딱 신었을때 걸리적거리는게 없어서? 감싸주는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맞는거 같아 반대로 신어올게 반대로 신는게 더 좋아 반대로 신으면 약간 이런느낌 여기가 나와 그래? 나도 오늘 알았다 여부가 이거 반대로 신어서 맨날 이렇게 신어서 맨날 벗겨졌나보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착하감이 있네 역시 다 만드는 얘기에 의조를 안아야해 자기 얘기 찍어줘야돼 자기 얘기 찍어줘야돼 망했어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봐봐 여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다 낡았나보다 이것도 이거는 기간이 2년이네 유효기간이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다시 해야될거같아 왜요? 안쓸거예요? 왜? 뭐를? 안써도 돼 안써도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그게 뭐야? 감독님이세요? 얼굴이 완전 감독님이시네 흥행하는 제주안받기라고? 네 어디갔지? 응? 어디갔지? 어디갔지?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잘 먹으세요 지금 먹어도 되나? 근데 약간 자린이 같네 제주안받집에 왔습니다 구루룩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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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맛 있어요? 바닐라맛 있어요? 바닐라맛 있어요?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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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피크닉 까야 되는 거 아니야? 피크닉 그치? 피크닉 와 맛있겠다 돈 더 잘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게티 분위기 있다 이렇게 어? 이건 뭐야? 아 스틱 설탕 스틱 이게 뭐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라테 암발리까노 이게 약간 그런거랑 똑같네 퀸 아마하고 그냥 스틱용이네 아마같이 이거 나요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일 아저씨 바닐라 그저 바닐라 그냥 바닐라 보다 바닐라 지배 아저씨 맞다 레고 레고 출발 레고 레고 어? 지금 아저씨 아저씨 왜 안 해 오늘 어땠어요? 오늘 힘들었다 이래서 나는 살도 5킬로도 찌고 5킬로를 졌어? 나 70킬로니까 뭔지 본다 진짜 해겹기네 그래도 오늘 아주 잘 탔다 그래도 여보 잘 따라가던데 그치? 진짜 커지더라도 열심히 따라가고 놓치지는 않았다